근데 훈이는 왜 키우게 된 거야? 애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. 잠이나 자. 내가 보초 설게. 저기요, 민간인 씨. 보초는 당신 같은 민간인들이 서는 게 아니라 나 같은 특수회원들이 서는 거야. 저쪽 가서 주무세요.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. 얼른. 이딴 실력으로 뭘 지켜? 그 새끼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할 땐. 그땐 내가 방심한 거야. 웃자고 나서 괜히 월급 치는 줄 알아? 난 아무 여자랑 못 자. 자든지 말든 마음대로 해. 이보세요. 그쪽 내 타입 아니야. 나는 키 크고 얼굴 하얗고 지적인 사람 좋아해. 뭐? 아무 여자? 약 드실래? 약 드실래요? 착각도 정도껏 해야지. 그래, 누가 못 견디나 보자고. 코만 걸어봐라. 그냥 빵을. 그냥 코만 걸어봐라. 그냥 코만 걸어봐라. 그냥 빵을. 그냥 코만 걸어봐라. 그냥 코만 걸어봐라. 그냥 코만 걸어봐라. 감사합니다. 아멘